이 시각etta는 이 시각관영상 실내양원 that's the scene to the scene 와주의 수사 5시플로 연결을 시켜보시면 퀄쾌쾌쾌쾌쾌쾌쾌쾌쾌쾌 시각남시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욕하는 게 문제집이네. 대응하지 마세요. 너, 너네. 인도로 올라오세요. 네. 말일이 아니라 인도로 올라와서. 말일이 아니라 인도로 올라와서. 말일이 올라와서. 말일이 올라와서. 말일이 올라와서. 유재우. 유재우. 잠깐만. 시민들. 시민들. 이거 가지고 피하면. 이거는. 학생들 피해 아니냐. 이 병신아. 아이고. 데려가지 마시라니까. 말도 안 좋으시네. 말도 안 좋다. 이 새끼야. 고소해. 너네. 특히 고소 아니야. 멀쩡한 사람을 체중시켜. 너 마음대로. 그만하시오. 데려가세요.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해. 너 와가지고. 날 죽일려고 죽여. 이 새끼야. 나는 지금 죽여도 돼. 이 새끼야.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뭐.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 새끼야. 얼굴. 얼굴. 딱. 똑똑히. 볼 테니까. 해체. 해체. 국민. 개새끼들아. 네. 이 새끼야. 기자하고. 얼른 사야. 이 병식아스. 시끼들. 언제. 언제. 아이고. 요. 보고서하고 줘요. 요. 아니. 아니. 일단. 집회신고 되는 거 하고. 아까 주마들이 그러네. 정당한. 공무집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고. 해보자고. 고구부. 하. 하. 나도 신고할 거니까. 나도 일. 선생님.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 요. 졸업. 졸업생이에요. 여기 학교 졸업생분이시고. 선생님 혹시 신분증 갖고 계시나요. 보도형 체제가 무려졌다? 저흰 혹시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가요? 신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신고자들이니까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너네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해 너를 어떻게 하냐 잠시만요 여기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해서 일단 편출소 가셔서 이야기 하실까요? 뭐라고요? 편출소 가셔서 이야기 하실까요? 아니 여기서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해요 아니 직원이십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너네가 참 너네네네 하지 마십쇼 너네 너네 하지 말라고? 너네네네 하지 말라고?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이 새끼들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거 이거 뭐 해 이거 지금 이거 뭐 해 이거 지금 하지 마 됐어 하지 마 찍어 찍어 개 새끼야 개 새끼야 개 새끼가 개 새끼가 백분 하실거에요 네 조충현씨는 연락처 아까 못 불러주신거 맞아 한번 불러주신거 내가 해줄게요 그래 한번 불러봐주세요 한번 010 이후에 6623에 6623에 1760 1760이요 예예 이거 나도 똑같이 그 아무튼 새끼가 지금 파트립수에 가지기는 싫으신 거잖아요 조사하기 싫으신 거 지금 경기대 교수의 기산핵 상태를 폭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었는지 설명드리고 이거 정말 KBS만의 문제인지 KBS 직원들만의 문제인지 누구세요? 현재 서진경찰서 정보관입니다. 여기 집회관은 안 되고요. 아니 내가 혼자 이런 롯돌하고 내가 수출 테니까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방해하시면 안 되죠. 신고된 집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해하시면 안 되죠. 방해하는 건 왜 지금? 저도 이제는 방지역이라는 사람이 아니요 저도 알겠어요. 법을 합법하게 되었는지 합법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아니 그걸로 알아봐야죠 제가요. 집회를 하면서 무슨 법이 위반된 거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좋지 않을 겁니다. 명지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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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